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계 1등급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2020학년도 수능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줄 친 플레잉 인텔렉츄얼 에어 기타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인데요. 자 어떤 학습 환경이라도 근데 이런 것을 다루는 근데 단지 이것만 다루는 거예요. 옴니 자 뒤쪽에 나오는 요 명사 9 그리고 5월 뒤쪽에 다시 옴니가 요렇게 두 개가 병렬 구조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을 다루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이런 직감이라든지 단지 이렇게 즉흥적인 직감이라는 것에만 의존한 이런 학습 환경은 어쨌든 간에 우리의 능력의 반 정도는 무시하는 거다 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요런 환경에서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보시면 1 is bound to가 있어요. be bound to는 뭐 뭐 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런 그 학습 방법 또는 이런 학습 환경은 어쨌든 실패하기 마련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it makes me think of jazz guitarist. 보시면 나에게 jazz guitarist를 생각나게 한다. 자 이런 문장이 나오면 아 이제 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예시가 나오는 문장 앞쪽에 있는 문장들이 대부분 어떤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가 해석이 좀 안 되거나 조금 모호하게 설명했을 경우 즉 되게 좀 브로드하게 설명이 됐을 경우는 보통 예시를 들어서 그걸 설명을 해주죠. 근데 보시면 잘 생각해보시면 중요한 문장이 아니면 예시를 들 필요가 없어요. 보통 그래서 예시문 앞쪽에 있는 문장을 조금 더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내용 자체를. 그래서 자 보시면 앞쪽에 나와 있는 이런 즉흥적인 어떤 그 직감이나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직감만을 사용해서 또는 그런 환경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의 능력 자체가 100% 발휘를 못한다. 이 내용을 좀 주제문을 잡고 내용 전체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그들은 자 성공할 수 없어요. make it happen 여기서 성공하다 정도로 보셔야 되고요. 자 만약에 그들이 되게 좀 많이 알아요. 음악 이론에서 많이 알지만 자 이걸 몰라요. how to jam 하면은 즉흥연구주 하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라이브 컨설트에서 즉흥연구주 하는 방법을 모르면 성공을 못합니다. 자 이런 문장이 나왔고요. 밑에 보시면 이 그 학교 몇몇 학교하고 이런 직장에서는 어떤 걸 강조하냐면 어스테어버 하면 되게 안정적이고도 기계적으로 암기된 데이터베이스로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보통 암기가 좀 많이 된 사람들이 뽑거나 즉 학업 성적이 좋거나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 대부분 그것들이 암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보통 직원을 뽑거나 보통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하죠. 그 사내 교육을 할 때도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뭔가를 무시합니다. 근데 되게 좀 이런 즉흥적인 이런 직관들을 무시하는데 자 drilled into 하면은 우리한테 이렇게 주입된 의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4 million of years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한테 이렇게 주입된 즉흥적 이런 그 직관들을 무시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창의성이라는 것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창의성이 고통을 받는다 라고 하면 창의성이 발휘가 안됩니다. 가 되겠죠. 자 다른 자 아들스 하면 다른 학교 그리고 다른 직장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다른 이런 학교나 직장들은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creative uses of database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창의적 이런 사용을 강조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without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요. 자 installing a fund of knowledge in the first place. 자 처음에는 초장부터 아예 그냥 어떤 지식 자체의 어떤 이런 그 인스톨 자체가 필요 없이 아예 지식 자체를 창의적으로 사용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 지식을 맨 처음에 좀 어느정도 쌓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식 없이 그냥 이 데이터베이스의 창의적인 활용만을 이렇게 강조하는 데가 또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they ignore 그들은 또 뭘 무시하냐면요. our need to obtain 자 우리의 어떤 어떤 필요를 무시하는데 자 보시면 필요 중에서 어떤 필요냐면 obtain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데 deep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어떤 주제나 어떤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좀 얻으려는 우리의 어떤 필요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그걸 가지고 좀 창의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깊은 이해를 하려는 우리의 어떤 요구 자체를 사실 무시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자 위치 이하는 그냥 쭉 이렇게 계속적 용법이니까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시면요. 자 그것은 뭘 포함하냐면 includes memorizing and storing a richly structured database입니다. 자 뭘 포함하고 있냐면 자 뭔가를 외우고 그리고 저장하는 건데 자 이렇게 풍부하게 조직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자 어떤 사람들을 보통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who are great improvisers but don't have depth of knowledge 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즉흥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 즉 즉흥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는 될 것이지만 하지만 don't have depth of knowledge 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의 깊이는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거나 할 것입니다. 라고 나왔고요. 자 you may know someone like this 자 where you work 당신은 아마도 어떤 사람을 알게 되냐면 이런 이어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 일을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런 사람을 좀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표현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they may look like jazz musicians 그들은 아마도 jazz musician 같다는 보이지만 그리고 have the appearance of jamming jamming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즉흥 연주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but in the end 결국은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일단 they know nothing에서 일단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는 것처럼 보이고 즉흥 연주는 잘하지만 즉 일을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지식 자체가 탄탄하게 이 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 자체가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표현을 한 거죠.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보시면 지적인 기타 연주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그런 연주를 흉내내고 있다. 자 이런 문장으로 보셔야 되겠는데 잘 보시면 근거 문장이 여기 있습니다. 자 you get people 어떤 사람들을 가지게 될 거다 또 만나게 될 건데 자 이렇게 훌륭한 즉흥 연주자인데 don't have that knowledge예요. 어떤 지식의 깊이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연주는 잘해 보이는데 보시면 사실은 어떤 지식의 깊이가 없다. 그 내용이 다시 밑에 또 재진술되죠. they may look like jazz musicians 부터 보시면 재진 뮤지션은 같이 보이고 사실 이렇게 즉흥 연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 자 이 문장도 같이 정답 근거 문장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선지로 가보시면 5번에 디스플레잉 하면은 보여주다 인데요. 이 디스플레잉은 수능에서 같은 동의어로 보시는 어휘가 있어요. 보시면 되게 안 같아 보이지만 동의어입니다. 디스플레이, 다음에 인디케이트, 그리고 쇼입니다. 자 이 단어랑 사실은 세 단어가 같다고 보시고요. 이걸 보여줘요. 보시면 시밀리하면 그럴듯하게 또는 그럴듯한 또는 뭐 뭐 인척하는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자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창조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어디에 근거하지 않냐면 Rooted in Form Knowledge에요. 어떤 정확하고 어떤 단단한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좀 그럴듯해 보이는 그냥 창의적 능력만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